누가 이사 왔나봐요. 그래서 그거 301호 가족이 준거에요. 의역이 좀 된거에요. 아! 오가 아인거 같아요. 이거는요. 프롬으로부터 왔어요. 301호로부터. 301호가 가족으로부터 온거에요. 스펠링주의. 여러분들 확인해 보셨죠? F-A-M-I-L-Y. 확인해 볼게요. 어떤 가족이요? 301호. 정답입니다.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제가 이걸 맞추는데요. 이거 어순이 굉장히 헷갈리네요. 그렇죠. 이건 좀 헷갈릴 수 있는 표현인데 우리가 이런걸 할 수 있다는건 되게 어메이징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family, 저번에도 했었지만 가족이란 단어고요. 사실 줄여서 fam이라고도 합니다. F-A-M이라고 하는데 자, F는 입술이 붙으면 안되겠죠? 그러니까 아랫입술 위에 윗니 올리고 바람이 나오는게 중요해요. 해볼게요. family. family. 더이상 패밀리라고 하지 마시고요. 자, from이 무슨 뜻이에요? from. 뭐로부터. 뭐뭐로부터. 출처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from 무엇이라고 명사를 쓰면 어디로부터 온인데 오늘은 그걸 의역해서 누가 어디가 준 이런 뜻이 되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것은 this is from mini. 이렇게 하면 미니로부터의 것이야. 라고 해도 되지만 의역해서 미니가 준거야. 이런 식으로 가능하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 이 기프트는 브라이언이 준거야. 그러면은 직역하면 이 기프트는 브라이언으로부터의 것이야. 어떻게 할까요? This gift from Brian. Is from. This gift is from Brian. Brian.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까요? 꽃들이 쫙 있어요. 그렇죠? 딱 들으면서 이 꽃들은요. 당신의 남편으로부터의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These flowers are. 좋아요. From. 당신의 남편. Your husband. There you go. These flowers are from your husband. 그래서 come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쓰게 되면 몸으로부터 온 게 결국 준 거구나. 출처가 나오게 되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This gift is from Brian. This gift is from Brian. In. These flowers are from your husband. These flowers are from your husband.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Oh. It's from. Okay. The family. 로부터 온 거래요. 그렇죠. 그 가족인데 근데 어디 있는 가족이에요? In. 301. 301. 그렇죠. 지금 호수가 나왔죠? 호수가 뒤에 나오고 그 앞에 in 하면 그 호수에 사는 누군가를 얘기를 하죠. 그렇지. All right. 그리고 지금 거기 사는 family로부터의 from이다. correct? So, 여러분들이 이거를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공식처럼 만들어 본다면 굳이 여기 사람 같은 거 보겠죠? 명사. 그렇죠? 근데 어디에 있는? In. 호수. 그렇죠. 그렇게 하게 되면 여기 사는 사람, 무슨 가족, 그 소녀 이런 식으로. 네. 근데 보통 우리가 이 사람이나 명사 앞에 더 를 붙여요. 더. 왜냐면 딴 데 사는 사람도 아니라 거기 산다고 한정해 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 family. In 301. Right? So, for example. 이거 어떻게 할까요? 701에 사는 그 소녀. 어떻게 할까요? 일단 그 소녀.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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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녀. Girl. 701에 사는. In. 701. There you go. The girl. In 701. In 701. Right? 근데 여기서 문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어린 게 뭐죠? 어린. Young. Young. 아니면 little. Little. Yes. 이렇게 해볼게요. Little을 한번 오랜만에 써볼게요. 그 109호에 사는 그 little 소년. 네. 너무 귀여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109호에 사는 그 어린아이는, 어린 소년은 너무너무 귀여워. 자, 이거를 침착하게 천천히 한번 어순대로 해볼게요.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할 수 있어. 몸 앞에 많이 말씀하지만. 한번 해볼게요. 자, 그 어린 소년 뭐예요? 그 어린 소년. The little boy. The little boy. 109호에 사는. In. 109. Is. So cute. Beautiful. 아주 노래하는 것 같아서. So cute. 자, 지금 너무 저는 뿌듯한 게 이 문장은 웬만큼 중급 정도 돼도 잘 틀리는 문장이에요. 아, 그래요? 네. 여러분들 아시겠죠? 네. 지금 틀리셨어도 괜찮은데 문장을 막 바꾸세요. Boy도 됐다가, Girl도 됐다가, Family도 됐다가, Horse도 몇 호가 됐다가. 음. 음. 또 그 친구는 귀엽다도 됐다가 뭐 못됐다도 됐다가. 막 바꿔주시면서 연습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The girl in 701. The gentleman in 205를 했고. 네. 그리고 우리가 문장화해서 만든 거죠. 자, 한번 이거 마지막 거 읽어 주도록 하세요. 네. The little boy in 109 is so cute. The little boy in 109 is so cute.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장으로 만들 수 있어야만 언어입니다. 아시죠?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방금 이웃으로 이사 왔대요. 그래서 떡을 돌린 거. 아, 그랬구나. 네. 네. 그들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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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했어요? Just moved into. 아. 방금 이사 왔대요. 아. 오케이. 아. 그들은요. 그들은요. 그들은 나왔어요? 방금 나왔어요. 방금? moved into. 이사 왔어요. 어디로 어디로? 이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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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ighborhood. Are you sure? But. But. You don't know how to speak. I don't know. I don't know spelling. You don't know the spelling. Oh, no. Yes, yes. You know what? I'm sure. Give it a try. Yeah, it does. Neighbor. Neighbor. 잠깐만. 이거 뭐야? 북이에요? 뭐야 이거지? 안되겠다. 안되겠어요. 괜찮아요? 네. 잘못했습니다. 고기 쓸 필요 없습니다. 할 수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도 스펠링 쓰셨을 수도 있죠. 정답. Neighborhood. 아, 와우. 엄청 긴 단어네요. It's a long word. 네. N-E-I-G-H-B-O-R. 일단 Neighbor. 거기 뒤에 Hood. H-O-O-D가 나왔습니다. 근데 아마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Neighborhood가 아니라 Neighbor 아닌가? 네. 여기 지금 보면요. 이 두 단어는 다릅니다. Neighbor는 이웃사람 한 명 얘기를 하는 거예요. A neighbor. 이웃사람. 네네네. 근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단체를 만들죠. 네. 그게 바로 Neighborhood에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이걸 암기할 때 여러분들은 이웃사람 한 명 이렇게 알아두시고. 이웃사람 한 명. 네. 그리고 얘는 이웃사람이라고 안 하고 일부러 그 지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웃동네라고 저는 일부러 암기하게 좀 만들어요. 이웃동네. 그렇게 해야 아, 여러 명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까. 아,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런 거를 영어에서 많이 접하실 텐데요. 한 명은 Person이죠. Person. 그걸 구성해서 다 여러 명 하면 뭐죠? 사람들? Persons. Persons 아니면?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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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단어가 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Neighbor가 여러 명 생겨서 Neighbors가 딱 있는 전체적인 이거가 Neighborhood에요. 알겠습니다. 이웃사람 이거는 이웃동네 이 정도로 해주시면 조금 더 쉽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Move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Move. Move. 움직이다. 움직이다. 좋아요. 그렇게 대답하는 게 원래 정석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게 되면 이사하는 거, 박스를 옮기는 거. 네. 아니면 무슨 이민 가는 것만 좋다. Move으로 해결이 되기 때문에. 방금 이렇게 움직이다라고 하는 거가 기본이 되면 의역해서 이사하다, 이민하다가 됩니다. 우리가 어, 이민하다라는 건 뭐 Immigration, Immigrate. 글쎄 말이에요. 이런 단어 들어본 것 같은데. 자,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하지만 회화체에서 제일 자연스러운 건 그냥 Move. Move. I moved to America when I was. 이런 식으로. Right. So, Move는 이사하다. 이민하다. 그런데 어디로 이사한다고 할 때 Move to를 써도 좋고요. 네네. 어떤 동네 같은데 안에 소속된다는 느낌을 더 강조하고 싶으면 Into를 쓰면 더 좋아요. 그래서 여기 Into가 들어있거든요. 네네. 어디로 이사 들어가다. 이런 느낌을 조금 더 주기는 하죠. 그렇죠? 여기서 Move into 명사. 어디로 이사하다 혹은 이사 들어가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우리 Move into를 이용해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You ready? Yeah. Let's do this. 그들은 이사 들어갔다. 어디로 들어간다? 아주 부유한 이웃 동네로. 이사 들어갔어요? 벌써? 이사 들어갔어요. They moved into. 아주 부유한 이사동, 이런, 뭐야. 이웃 동네로. 부유. 부유한. 부자야. rich. The rich. A rich. 그렇지, 그 동네가 아니고. a rich. 그냥 단순하게. 동네. town. 아니, 아까 전에. Come on. A rich neighborhood. There you go.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그 라고 해서 the를 써도 좋은데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부유한 동네로 이사 들어갔다. 이렇게 해서. They moved into a rich neighborhood. 방금 동네라고 배웠는데 자꾸 이게 사람 같다. It's okay. 아니 근데 제가 그렇게 한 이유는 사실 동네보다는 여러 명 단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함이니까요. 자 이번에는 이거 어떻게 할까요? 내 가족은 이사 들어갔어. 이번에는 안전한 이런 이웃으로. We, my family, my family moved into 안전한 그런 이웃으로. 자 이렇게 하면 네이버후드도 써보고 그리고 우리가 move into라는 것까지 같이 연습해 볼 수 있죠. 문제 좀 길긴 하지만 자 한번 읽어볼게요. They moved into a rich neighborhood. My family moved into a safe neighborhood. 그리고 본문 읽어볼게요. They just moved into the neighborhood. 여기서 더 를 쓴 이유는 더 네이버후드는 아무 이웃이 아니라 우리 사는 동네이겠죠. 그러네요. 자 이랬더니 우리의 미션 문자 마지막으로.